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감옥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기사 필기감옥에 대한 2021년도 합격전략설명회를 여러분들과 같이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 출제되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우리가 각 감옥별로 전반적인 내용으로 분석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각 감옥별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사이트에 배우락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탑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필기는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자격증 취득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이 시행처는 한국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관하고 있는 법적 국가기술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적 국가기술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검증방법은 우리가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으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필기는 객관식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우리가 택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우리가 20문항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가스기사는 어떠한 과목을 우리가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가스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과목을 우리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죠? 그때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필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필기과목은 크게 어려운 점이 없다 다만 여기에서 실기과목에서 말입니다 실기과목에서 복합형으로 시험치는 과목이 있는데 하나는 필답형, 필답형이라고 하면 주관식 단답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험시간은 한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1시간 30분 정도로 시험을 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배관을 잘라가지고 연결해서 조립을 하는 그와 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죠? 명칭 자체에서 우리가 작업형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한 내용인가 하면 동영상으로 영상, 컴퓨터 화면 속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쭉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문항당 보통 영상 돌아가는 시간은 약 1분 정도 돌아갑니다 1분 정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영상을 보고 질문 시험지에 질문하는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고 시험지에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업형 시험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필기시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죠? 필기시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합격기준은 여기서 합격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죠? 출제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작년도죠, 그죠?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가 출제기준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2023년 1월 12월 31일, 즉 다시 말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출제기준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2021년도가 되기 때문에 2020년에서 2023년 이 사이는 출제기준은 동일하다, 그렇죠? 출제기준은 동일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기시험 같은 경우가 있고, 그죠?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감옥당 40점 이상으로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감옥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유체역학, 연소공학, 가스설비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각 감옥별로 무조건 40점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 이상이 되니까 40점은 틀려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뭐 엄청나게 틀려도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다 공부를 여러분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쉽게 우리가 합격을 하지 않겠는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합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필답형하고 작업형의 비율은 점수가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스 자격증, 그죠? 가스 자격증 종류가 무엇다 한 종류가 있는가? 그죠? 국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스 자격증의 종류는 무엇다 한 것들이 있는가? 제일 상위 자격증이 가스 기술사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가스 기능장이 있죠? 그 밑에 기사, 산업기사, 가스 기능사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자격증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가스 기술사라고 하면 우리가 박사, 우리가 학술적으로 박사, 석사, 학사 이렇게 나눌 때 박사라고 하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가스 기능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석사 레벨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사, 산업기사는 학사 수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스 최고 상위 자격증인 가스 기술사, 가스 기능장, 가스 기사, 그 다음에 가스 산업기사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다, 그죠? 구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자격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스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력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응시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가스 산업기사 이 윗부분부터는 우리가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부여가 된다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에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 학과가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가스 회사라든지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스 제조를 한다든지 가스를 저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스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경력을 우리가 가지고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를 응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행 업무 및 전망은 어떻게 되겠는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수행 직무는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안전관리, 안전하게 우리가 가스를 우리 공장에서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스는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가 있을 것이고 가연성 가스, 독성 가스 그렇죠? 또는 조연성에 해당이 되는 산소 가스를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스는 가연성 같은 경우에는 화재 또는 폭발 그 다음에 독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독 그 다음에 조연성 가스 같은 경우 이것은 우리가 물론 공기 중에 누출이 되게 되면 대부분 다 공기 속으로 확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분히 위험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종류의 안전관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이 되겠다 안전관리라고 하면 소방설비라든지 위험물이라든지 유동물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을 다 각각의 과목별로 안전관리 국가기술 자격증이 나와 있겠죠 그렇죠? 산업안전기사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핵심 용어가 수행 직무 같은 경우에는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관리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수행 직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전망이 있는가 전망이라고 하면 어떠한 전망이 있는가 금방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제조라든지 저장이라든지 판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각 가정집으로 우리가 가스 배관을 이용을 해서 각 가정집 즉 다시 말해서 수용가에 가스를 공급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각종 도시가스 회사들입니다 맞죠? 서울에는 대구에는 또는 부산에는 각종 도시가스 회사들에서 우리가 많은 인력을 우리가 채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건물 자체도 우리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자체가 규모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가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법적 자격 소유자의 필요성이 법적 자격 소유자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자격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스를 취급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화재 폭발, 중독에 관련되어 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러면 가스 기사를, 가스 기능장을, 가스 기술사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되면 관계되어 있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감옥에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자격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 다분히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가 각종 회사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 필기 과목은 기사가 있고 산업기사가 있는데 필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유체역학, 기사 같은 경우에는 유체역학, 가스 설비, 연소공학, 개척기기, 안전관리 이렇게 주어져 있고 산업기사에서는 유체역학이 빠집니다 그러면 네 과목이 되겠고 총 기사 같은 경우에는 100문제, 그 다음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8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레벨이 기사가 산업기사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한 과목 더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안전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보려고 하면 이게 안전관리라고 하는 과목이 되는데 이거는 과학가스 안전관리에 주어져 있는 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법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는 법으로 정해놓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여러분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을 관리하려고 하면 각종 개척기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유량계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압력계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액면계라든지,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안전관리를 해 줘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LPG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LPG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LPG, LNG, 그렇죠?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이와 같은 것들은 연소를 잘 일으킬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소시켰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 그렇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학문이 연소공학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가스 설비에 해당이 되는 것은 가스를 우리가 조작할 때 어떠한 설비를 가지고 있는가 공기액화 분리장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기화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배관은 어떻게 우리가 매설을 하고, 그렇죠? 배관을 표시해야 될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체역학이라고 하면 관 속에 흘러가는 유체,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액체라든지 기체를 우리가 유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 속에 흘러가는 모든 물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유량을 계산한다라든지, 그렇죠? 유속을 계산한다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학문이 유체역학이다 비단, 가장 간단한 내용이 유량과 유속을 우리가 예를 들어 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사는 조금 난해한 문제가 조금 더 산업기사보다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신 기출문제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 시험때마다 출제되는 항목이 한 25%에서 30%가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계산문제, 이것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계산문제는 거의 딱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 자체로서는 굉장히 두꺼운 교재가 되는데 강의를 들어보면 그것을 우리가 한 20%로 제가 축소를 시켜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상식적인 내용은 5%에서 10% 정도가 되겠다 그렇죠? 사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듯이 시험때마다 출제되는 이와 같은 과목들은 유체역학에도 말입니다 소방설비기사에서도 우리가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스기사에서도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가는데 소방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체하고 가스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체의 문항이 전혀 틀려요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시험문제에 나오는가를 여러분들한테 매해 때마다 나오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둘레에서 이 문제를 발취를 하고 또 그 밑에 문제를 발취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다 기출문제는 최근에 들어가지고 기출문제는 30%에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죠? 어떠한 전망으로 보면 기출문제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다음 배우락 학습 전략 기본적인 필수 내용은 여러분들께 주기율표, 화학식, 화학 반응식, 기초연력학, 배우락의 특별학습에서에 대한 내용은 그죠? 여러 공식 중에서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이게 단위가 중요한 것이다 단위, 그죠? 단위 이 단위를 조작만 잘 하더라도, 그죠? 단위 조작만 잘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가스의 종류별로 중요 내용, 어떻게 하면 이 가스 종류가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백 종의 종류 중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는가 이 암기법에는, 그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암기법은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겠죠 저는 머리 글자도 물론 딸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림, 그죠? 그림,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암기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또는 우리가 쉬운 주소라든지, 그죠? 주소의 개념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말을 만들어서 말이 되게끔, 그죠? 말이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암기법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는 그 범위뿐만 아니라, 그죠? 관연도 문제는 그 범위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약간 넘어서 내용까지 자세하게 문제를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출제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께 강의를 배울하게 탑재해서 올려놓았는데요 상당히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들어보면 상당히 여러분들께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우리가 목표 점수는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유체 역학은 2차 문제에서, 그죠?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비율에서, 안전관리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비율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 설비입니다, 가스 설비 그러면 연소공학하고 개척기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한 문제에서 세 문제 개척기기에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총 필답형 같은 경우에 12문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12문제 이렇게 실기문제에서는 총 2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연소공학하고 개척기기에서는 한, 두 문제밖에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가스 설비하고 안전관리에서 이게 약 우리가 40% 그렇죠? 이게 약 40%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한 10% 이게 1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1차 공부할 때 어떠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스 기사, 가스 산업 기사, 필기 과목, 배오락에서 합격 전략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